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새 사상가 나왔는데, 좀 더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면 자, 갓 보면 정의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형태는 분배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누구죠? 합법성, 공정성 강조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 이건 일반적 정의예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는 것.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가 있고, 또 특수한 정의가 있어. 특수적 정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 분배에 관련된 분배적 정의. 또 하나는 거래와 관련된 것. 이거 교환적 정의라고 해요. 교환적 정의. 또 뭐 교정적 정의라고도 하고 시정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적 정의는 뭘 따르죠? 기약적 비례를 따라요. 교환적 정의는 뭐에 따르죠? 산술적 정의. 산술적 비례를 따릅니다. 자, 을 보시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소유 권리로는 누구야? 노직이죠. 그래서 정의의 원리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뭔데? 취득과 이전 과정이야. 취득 이전 과정. 정당한 취득 이전 과정에 있으면 소유 권리를 갖는다. 노직. 병.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서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이게 뭐야? 원초적 입장이야.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태어나기 이전에서 합의할 입장이다. 롤스죠. 가봅니다. 1번.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고. 분배는.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오케이. 2번. 최소 국가보다 긴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노직은 최소 국가만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여기도 맞고. 3번. 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해. 자,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 누구는 재능을 타고나. 모짜르트처럼 내사때부터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짜르트를 부러워하던 살리에르는 아,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재능을 타고났지. 저런 재능충. 너무 싫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는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재능을 못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엄청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별로인 태어날 수 있어요. 별로인 얼굴로. 근데 그 자체로 부정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룰스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모짜르트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리에르는 그거보다 못한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체를 부정해할 수 있어요? 부정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짜르트 타입 가가지고 당신 너무 부정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너무 잘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우성 씨 당신 너무 부정해한 얼굴이요. 이럴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해한 것은 아닙니다.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면 어떤 사람은 되게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불평등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부정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연성 자체를 부정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태희나 정우성한테 가서 당신 얼굴 너무 부정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갑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된다. 그쵸? 아리스토텔스는 가치에 따라서 당연한 몫을 할당하는 것이고 롤스는 최소 수의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주면서 최대 혜택이 되는 한 각자에게 이제 자기 몫을 할당하는 거죠. 그냥 이 말은 그냥 추상적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된다. 노직도 동의하겠지. 이건 그냥 당연한 말 아니야? 노직이 말하는 당연한 몫은 뭐야? 소유 권리에 따른 당연한 몫이야.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당연한 몫이야. 아리스토텔스는 기학적 비례에 따른 당연한 몫이야. 이거는 그냥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그 당연한 몫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들은 다르겠지. 5번 을병.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직 자유주의자예요. 개인의 자유 절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남의 자유와 부딪힐 때. 이럴 경우는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롤스 1원칙이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